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 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기대했던 부분은 여기 라인에서 떨어지고 반등나고 저항받고 눌림받고 지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올라가는거 이걸 원했죠. 왜냐면은 지금 라인 구간은 어디에요?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매수를 하려고 계획했던 그 자리의 끝자락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마 뭐 평균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평균이 요정도가 될거에요. 여기서 순차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라인 구간에서 한번 반등나고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항 구간이 눌림을 받고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했을때 이렇게 왔고 여기를 터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던지 돌팔하고 눌림을 나왔던지 그거는 다중문제구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했던 영역 구간까지는 일단 순차적으로 다 매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역이에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대응의 영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121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렇게 받쳤다라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탈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 이거 큰일났는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느냐. 얘가 반등이 나올 때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느냐 라고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이 고점 라인 구간을 연결했을 때 또는 어 여기서부터 뭐 이런식으로 연결을 했을 때도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 구간을 한번 좀 봐도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얘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부터 얘가 여기서부터 일단 이렇게 끌고 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구간을 살짝 이탈을 했다라고 한들 여기서 우르륵 쏟아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의해서 잠깐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빠르게 여기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때는 이런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이런식으로 은봉이 떨어졌을 때 이 은봉을 보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대응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온다? 이 검은색 선까지 나온다.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때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은 있지만 좀 느리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때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회복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겠죠. 결국은 뭐예요? 여기 우리가 매수했던 이 평단가 위까지 올라올 거니까는 우리가 손실 없게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하락을 했고 반등 나왔고 눌림받았고 반등이 한번 더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 반등을 노리고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수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1 가격 라인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기다리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주도주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할 건데 어떻게 매매하는지 저희랑 같이 공부할 거고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같이 실전 매매로 4개에서 5종목을 매매할 건데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수익이 나오겠죠. 이번 주처럼. 이번 주도 목요일밖에 안 됐는데 저희 벌써 5종목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러면 내가 100만원 시작을 했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마감이 될 건데 이 결과물은요. 다음 주 금요일날 확인해도 똑같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좀 자신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목요일도 끝났습니다. 목요일도 끝났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준비해놨던 하나부터 열까지를 가져간 다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종목 매수 들어갈 거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정을 하셔서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이 좀 많으셨습니다.